안녕하세요 보담채널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소개 드릴 곳은 명사해수욕장입니다 하늘 보세요 구름 한 점 없어요 저희는 이런 좋은 날 첫 바다 수영을 왔어요 그 천에 다리 먼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거제는 당연히 바다여서 해수욕장이 많거든요 다른 곳도 소개 드릴 테지만 여기가 조금 덜 품져서 여기부터 소개 드릴까 합니다 여기부터 소개 드릴까 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하늘이 정말로 다 깨끗해요 한 번쯤 먹을만한 해수욕장 여기는 명사해수욕장입니다 한 번쯤 먹을만한 해수욕장 한 번쯤 먹을만한 해수욕장 한 번쯤 먹을만한 해수욕장 한 번쯤 먹을만한 해수욕장 백악산 히젠 히오리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약간... 모래도 가지고 놀고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이 잘하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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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상어. 완성된 걸 좀 구하라고. 아빠 상어. 재미있게 놀다 갔습니다. 어우 완전 뜨겁다. 아빠. 아빠. 짜증났어. 아빠. Sonoişt ряд那我們 Güzerkà. рейur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